안녕하세요. 메이크블러 칼라커드를 개봉하려고 합니다. 넣어보세요.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비닐때문에. 껍질을 개봉하면서 느낀건데 이거 연결하면 뭔가 불이 나와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돌아가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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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어 있네요. 우와. 열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에 설명서가 있고 위에 블럭이 있습니다. 딱히 빛났는데. 이겨보았습니다. 아래가 이렇게 생겼고.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입니다. 앞에는 영어로 설명서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주의사항과 설명서입니다. 리얼타임 업로드가 신기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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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